. 준석아! 너 준석이지? 맞지? 룽이야. 룽이야. 명희야. 이거 좀 나와봐. 저 사람. 방금 뭐라고 그랬어? 다시 도박지. 준석이잖아. 무슨 소리야. 방금 그 사람. 준석이라니. 서준석? 그럴 리가 없나? 명희야. 그러네. 그럴 리가 없네. 20년도 전에 죽은 준석이가 그때 그 얼굴 그대로 여기 있을 수가 없지. 나 왜 이러지? 그렇게 닮았다고? 준석이하고 방금 그 자가? 그래? 누가 이렇게 닮았다고? 내가 이거 줄까? 내가 이렇게 닮았다고? 60년간 신고를 좀 놓치자. 그런데 지금, 하는 게, 그 다운이까지